환경오염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죠. 지구환경과 동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는데요. 오늘 매거진 시간에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우리의 밥상 안전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한 밥상. 그런데 요즘 건강한 밥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심각한 환경오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은커녕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과대한 화학물질에 의한 생태계 파괴로 먹거리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죠. 생물 농추 현상이란 먹기 사슬을 통해서 유입된 독성 물질이 계속 증가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종 소비자인 사람이 가장 크게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은 결국 동물 복지의 문제로도 현대 대량 사육 방식의 폐의의 하나인데요. 집단 사육의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위험한 살충제의 사용으로 노출된 닭이 낳은 달걀 역시 오염되기 때문이죠. 가령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 1차적으로 바다 생물이 영향을 받지만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인간이 농축된 오염물질에 노출된 생선이나 조개류를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염된 것들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염된 물, 대기, 땅은 바로 농축산물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경로든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순환의 원리 때문인데요. 이것은 오염물질이 돌고 도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시킨 환경오염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GMO 콩이나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식탁은 GMO가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GMO에 노출된 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과 옥수수 외에도 카놀라유와 액상과당이 들어간 고추장, 간장, 물엿 등의 제품들이 있고요. GMO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와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달걀, 우유, 치즈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유럽 연합은 악마의 음식이라는 뜻으로 프랑켄푸드라고 명명하면서 유전자 조작식품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GMO 식품은 살충제 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또 토종, 그런 품종이 멸종되는 그런 문제 등도 지적이 됩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식품에 의한 동물 실험의 문제도 강가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먹거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참 심각한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조개나 생선들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해양에 버려진 그런 우리가 버린 그런 플라스틱은 햇볕이나 파도 등에 의해서 이렇게 잘게 조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살충제와 수온 등과 반응해서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되고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비닐 PVC를 남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의 오염물질이 어떤 노출된다는 것들은 바로 우리 몸에도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에 흘려든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고 미세 플라스틱을 작은 생물인 프랑크톤이 먹게 되고요. 그것을 먹은 생선이나 어폐류를 인간이 먹게 되는 이 또한 생물 논추 현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제가 찾아보니까요. 도입된 지 100년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볍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이제는 위협이 되고 있는 건데요. 플라스틱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인간이 발명한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 인간의 어떤 인간뿐이 아니라 생태계의 어떤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그 밑에 플라스틱은 PVC라고 해서 그 안에는 포탈레이트의 가소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느리거나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가소제인데요. 그런 플라스틱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있는 인체에 들어와서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포탈레이트 류인데요. 이 포탈레이트 류가 환경 오염에 의해서 몸에 들어오게 되고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인체 호르몬으로 인식을 하게 돼서 몸에 들어와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안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호주의 연구팀에 의하면 플라스틱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다니고 먹이로 오인을 해서 바다새가 1960년대에는 5%만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2010년까지는 무려 80% 그리고 2050년에는 99%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연구 결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스페인 해변에서 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 시신도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닷속 안에서도 이렇게 플라스틱에 의해서 생태계가 멸종하는 그런 생물들도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고래나 돌고래의 경우는 50% 이상의 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찰스턴 대학과 시카고 동물학협회 연구팀은 야생 돌고래에서 내분기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흔히 환경 호르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체 호르몬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몸 속에 들어가서는 세포물질과 결합해가지고 내분기계 기능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성조숙증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성의 에스트레균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생식계에 관련된 그런 데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똑같이 인간하고 같이 야생동물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컷의 생식능력 저하로 멸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탈레이트가 돌고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만큼의 양은 아니겠지만 꽤 다량이 검출되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고요. 또한 바다 생태계 최강자인 고래까지 프탈레이트에 오염됐다는 것은 이미 다른 해양생물에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해양오염이 우리의 식탁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육류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목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동물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지를 개관하고 그렇다면 결국 숲이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것은 또한 촉산업이라는 건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는 채식주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환경부에서는 지난 4월에 빨대와 음료수를 젓는 막대에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고요. 유럽연합도 지난 5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금지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어요. 아무튼 2021년까지 유럽연합에서는 빨대, 면봉 등의 일회용품을 만드는 10가지의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마련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난 8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종이 든 친환경 소재, 빨대를 내년 중에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종이빨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개인 텀블러는 갖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1월부터는 대형마트에서는 비닐, 일회용 비닐 못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개인들이 티끌의 노력이라도 해야지 환경 문제가 해소가 될 텐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 세제, 이런 남용, 그리고 화학 물질에 의존하는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중에 많은 이야기로 다루어진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아신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세안제, 목욕제, 치약 등에 들어가 있는 작은 알갱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사용하면 그런 제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는 5mm 이하인 플라스틱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화장치에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기 쉬워요. 또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마시거나 이렇게 저희 피와 이런 데도 다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텀블러 갖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작은 발걸음이 이런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실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면 위험한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들이 스스로 퇴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동물복지를 실현해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안전한 식품들 구매하시고요. 그런 달걀, 그런 육류, 그리고 그런 유기농 같은 매장에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면 건강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유통 함께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매일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님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